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맞아요? 일단 들어갈까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첫말로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리 예매해뒀던 토트넘 손흥민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인데 손흥민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낮에는 뮤지컬 프로즌 겨울왕국을 보러 갑니다. 런던이 원래 이렇긴 하지만 날씨가 아주 흐릿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아침에는 눈도 오고요. 지금은 비만 내리긴 한데 저는 차라리 눈이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얼른 나가볼게요. 런던 날씨가 이 모양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저는 이곳에 다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요. 생각해보니깐요.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서 뛰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곳에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다 손흥민 때문이에요. 책 저항바다. 나가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꼭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던의 상징 2층 버스입니다. 런던의 상징 비바람입니다. 가본의 뒤와 2층 버스. 우리는 코뱅크 가든으로 갑니다. 저희는 뮤지컬을 보러 들어왔고요. 시작하기 5분 전입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뮤지컬 엄청 멋있었고요. 1부 마지막 때 울었잖아요. 저. 그 레디꼬가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울고 2부 때도 좀 울 뻔했어요. 특수효과도 되게 좋았고. 무대 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되게 좋았어요. 자리도 괜찮았고. 한 곡보다 확실히 뮤지컬이 많이 저렴한 편이어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벤. 스벤이 조금 허접했고요. 그 슬록이 좀 허접했고. 그리고 엘사가 노래 좀 못했다. 왜냐면 제가 뉴욕에서 위키드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서. 좀 성량이 더 좋은 노래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본격적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토미가? 엄청 긴가 보지. 다들 이렇게 뛰는 거 먹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맞아요? 왜 이렇게 뛰는 건가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답니다. 저희가 갑자기 한국군을 만나서 원래 버스 타고 조금 더 멀리 내릴 생각이었는데 바로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기차역으로 오게 됐고 바로 앞에 스테디엄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아비교환이었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 저게 스테디엄인가 봐요. 아 근데 되게 스테디엄이 좋아 보이네요. 아 어떻게 잘 오긴 했네요. 그 친구 덕분에. 와 여기예요 여기. 와우. 또는 유니폼이 제일 크대. 한국인도 진짜 많다. 한국산 다 여기 있네. 와 진짜 크다. 저기 여기 긴나 싼데? 28이면? 나이키 건데. 그러니까. 나이키 거니까 자기 필요하잖아. 지금 필요 없어. 잠 모으시죠? 어. 이쁘다 이거. 저기 기념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요. 어떤가요? 색깔 잘 어울린다 저기. 나 또 보나색이니까. 이거 봐. 강아지나 에이키야? 강아지. 에이키다. 완전 귀여워. 너 저거 하나를 살래 타라고. 밖에 나가면 20파운드. 맞아 23년 3월 8일. 이거 좋다. 한정판이잖아 나름. 와 진짜 돈을 긁어모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돈을 긁어모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15파운드를 주고 구매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돈을 긁어모으신다. 진짜 구매력이 엄청나요 다들. 무시무실. 그거 해? 어. 그걸 해 그냥. 일단 가자. 어. 레츠고. 우리 밥 먹어야 돼. 일단 들어가 보자. 안에서 먹자. 지금 시간 몇 시인데. 2시간 남았어. Q1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수라장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깜깜깜. 땡큐. 일단 낯만 먹어보자. 그래? 버거도 맛있겠네. 버거 너무 커. 아임브리뉴서블. 재활용 가능하다. 다시 쓸 수 있다. 하이네킨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 하이네킨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요. 어. 그럼 나뉘면 돌려 먹어야 되나? 피자가 아니었어. 이게 뭐야. 난장판이구만. 어떻게 먹지? 내려놔봐. 이따가 다시. 여기다가? 여기도 내려놓을게. 저희는 지금 난을 급하게 먹었는데요. 여기는 음식을 먹고 맥주도 음료까지 다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홀리건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경기장에 던지고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나 마시는 거 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티켄치프 맞아? 어. 맛있겠다. 나 원하지? 티켄치프? 그렇게 안 비싸. 그러니까. 밥이랑 비슷해. 자기야. 시내가 훨씬 비싸. 거기 13에서 15만이니까. 그러니까. 10밖에 안 해. 여기 양조장 있다고 했는데. 아. 맞아? 어. 가볼래? 이 안에. 여기는 뭐 햄버거, 피자, 난, 누들 이런 거 팔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피쉬앤칩스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치킨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치킨집. 치킨도 한번 보자. 저기 안 비싸. 15 언더야. 15 언더는 무슨 15 언더다. 여기가 제일 싸다. 그러니까. 여기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먹으면 비싸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먹고 들어올까 했는데 솔직히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훨씬 비싸요. 오랜만에 되게 약간 UMF 온 것 같은 아수라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양조장 있지 여기. 한자가 와. 응. 하나 사서 마셔보자. 맥주 똑같아. 얘들 주는 것 봐. 맞아? 아니 하이넥켄이 아니라 이건 여기 걸 주겠지. 그렇긴 한데. 그걸 먹어보자는 거지. 인주 없이 그냥? 그러면은 전방 끝난 것 같아. 전방 끝나고 오면 더 못 먹을 걸 사람 많아서. 전방 끝난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블로그에도 전방 끝나고 포기한 사람이 많대. 어떠신가요? 아 여기 완전 아수라장 아비규환입니다. 사람이 진짜 많고. 진짜 한 사람당 한 30만원씩 썼다고 생각하면. 돈을 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양조장 이름이 뭔가요? 양조장 이름은 비버타운입니다. 비버타운. 핵오일이 그려져있지만 비버 대신. 5.5도 하나 시킬게. 네. 아 몇 쪽으로 좀 캔 있고. 넥오일 저게 저거 같아. 그 생맥. 그래. IPA요? 어. IPA로 호떡하니 써있는데. 아 그건에 다 IPA네. 안에 푸드코트가 잘 돼 있어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낮아요. 아 그래요. 뭐하니? 어 됐어. 양조장 뷰를 보면서. 양조장에서 지금 막 직수로 따라낸. 어 이건 그게 없다. 아까는 리유저벌라고 써있었는데. 여긴 없네요. 마셔보겠습니다. 어 이 특유의 IPA 맛. 알죠? 그 약간 화장품 맛 나는. 뭔지 알죠? 화장품 맛 나는 그런 느낌. 근데 지금 막 뭔가 이렇게 좀 짜낸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니스트구요. 이제 어퍼함 가야돼요. 리스트 레벨 파이드로 한번 하세요. 원래 계단이 어딨어? 아 그래요. 맞는 것 같아. 레벨 파이드로. 저희는 521번으로 갑니다. 이거 뭐 매일매일 축제네. 매일매일이라고 하긴 경기가 며칠 한 번 있으니까. 홈 경기 어웨이 경기 있으니까. 한 번에 5층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레벨 파이브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521번이니까 5층 아니까? 아 맞네. 아주 합리적 의심이지? 하면 어떻게 되잖아. 529번. 저희는 527번인데 500번 때는 5층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527번. 아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가보자. 뭐 운동만 하자. 저기서. 무슨 일이야? 누구야? ınt幹. RAY 어? 운동이 되잖아. 높은 마음이 되잖아. 운동이 되잖아. 우리 거치에 먹지 않는다. ano näch죠? 뭐 운동이 되잖아. 우리 가는거 알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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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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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넘 에이스 밀런 에이스 밀런 도트넘 도트넘 화이팅 경기 30분 전인데요 핫스퍼 앱에 들어가면 라인업을 볼 수가 있어요 송인진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옵니다 연습하고 나왔어요 경기 30분 전 경기 30분 전 경기 35분 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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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우 오우우 이 시각은? 이 시각보다 신세와 성능이 굉장히 풍족해요. 진짜 KKM을 내고 가는데 여기 특혜고 조기고까지 막 피어다니까요. 진짜 풍족하게 가세요. 진짜 엄청 잘합니다. 란아. 란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뚝둝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공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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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wו우우우우우 wook 반대 boy 어의ž Hoohohohohoh 앗 앙하고 часть 아유 limits 이렇게 강아지의 쇼핑을 시작합니다. 이곳이 이곳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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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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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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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